그리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드라마 공간 의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드디어 여러분들이 진짜 근래에 가장 댓글이 많았던 파이어걸의 쇼카 왁스를 그래핀 쇼카 왁스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기도 하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고체 왁스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핀이 고체형으로 나온 거지? 그래핀이 고체 왁스로 나온 이유 그래핀 입자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무 입자에서 침투를 하고 어쩌저쩌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스프레이형으로 분산을 하든가 그게 너무 미세 입자여서 사실 사람 몸에 좋지 않다고 해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먹는다 어떤 세차용품이든 몸에 좋지 않겠지만 특히나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안전히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볼에서도 액체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고체로 만든 게 이 그래핀 쇼카 왁스예요 우선은 가격은 8만원 8만원입니다 지금 파이어볼에서 출시된 고체형들은 거의 다 거의 대부분이 8만원에 맞춰져 있어요 이 향이 그 향이라고 하는 거 페라리 라이트 블루 어 어 그러네 생각보다 똑같은데 향이 향실 향이에요 몸에 바르고 싶다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래핀 소재가 아직 안전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뭐 먹거나 피부에 바르지 말아라 하는데 이 새끼가 걷다들고서 뭐 피부에 바르면 로션을 바르고 집에 가서 왜 이걸 바르고 그냥 향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강호성도 생기고 UV 코치도 되고 색감도 좀 짙어주고 하니까 그치 향도 좋아서 지다가다가 여성분들이 막 쳐다보고 파이어볼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장 최대한 얇게 펴발라라 하는데 맨 처음에 바를때는 스펀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민체력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발라주시고 콩콩콩콩콩 막 여러 군데 찍어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우 잘 펴발라지구나 우선은 여러분들의 비교를 위해서 절반만 작업을 해놓을게요 반판만 자 고치약서 바르는 방법 원형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왔다갔다 발라주셔도 되고 일자로 쭉 왔다갔다 발라주셔도 되고 별표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새알람을 그리시면서 발라주시면 더 광도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어우 근데 발림이 되게 좋아요 보세요 자 여기 기준으로 일단은 아 다 발랐네 여기 남은 반판만 이제 쭉 발라보면 그냥 엄청 잘 발립니다 이렇게 되게 미끌리듯이 잘 발려준다 그러니까 원래 고치약서 치고서 이렇게까지 발리면 좋았던 게 있었나 싶네요 오오오오 저희가 지금 촬영용이라 두 명이 촬영하고 처음에 막 많이 발라가지고 지금 이 정도 양이 많긴 많은 건데도 양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발림이 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응 이 정도면 발림성은 진짜 한 9점? 10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미끌어지듯이 그냥 쭉쭉 나가고 애플리케이터가 걸리는 느낌 먹고 뻑뻑함이 없습니다 일단은 으음 너무 좋은데? 절반을 내가 싹 제대로 싹 갈라주겠어 아 아 넘었네 이미 아 뭐 타는 거예요 지금 아 지워 영상 다시 촬영해 다른 차 가져와 너무 힘들지 않나? 그렇지? 이걸 누가 발라도 아 세알람 주자 다니네 라고 할 정도로 어 뭐 말할 게 없어요 이 정도 됐어요 이 고체 박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을 해도 와 진짜 쉽게 잘 발린다 라고 느낄 정도의 그 정도의 이 발림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바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벌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중형 세단 기준 그러니까 쏘나타 같은 이제 K5나 쏘나타 기준으로 한 바퀴를 그냥 전부 다 발라버린 다음에 닦으라고 하거든요 응 그만큼 좀 잘 닦인다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우선 저희는 반판만 닦아서 한 번 반반 구질을 해보고 다 발라볼게요 안녕하세요 새 버핑타올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한 번씩 탕탕 설어주세요 이물질이나 먼지가 있을 우려가 있어요 응 먼지를 한번 날려주고 내가 이쪽 이렇게 아래쪽을 닦을 테니까 위쪽을 닦아보세요 내가 상단 선생님이 다다 오케이요 와 와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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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뭐 걸리는 느낌도 없고 와우 뭐야 이거 끝났어 와우 미쳤다 끝났어 와아 카메라 조금도 못 들어봐 차이가 확실히 탁 나나요? 바로? 야 이거 그냥 그냥 보이죠 카메라도 지금 와 여러분 이게 어우 차이 많이 난다 야 이거 작업통도 대박이고 광도도 바로 올라오면 되네요? 물론 고체 약수가 발라놓고도 시각률 지나면 지나면 이날수록 더 어둡고 친한 광도 바로 올라오는데 일단 바르자마자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쳤습니다 이건 광도도 바로 눈에 띄게 보이잖아 자 지금 이 반대쪽 보면 지금 저희 집 지하주차장에 고양이 한 2마리 정도가 겨울 내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고양이 발자국하고 고양이가 그 흙 칼 끼고 간 그 자국들이 많아요 제 차가 또 슬립감이 좋아가지고 걔네들이 발톱을 세우더라고 아하 밉뚜어질까봐 진짜로 난 전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슬립감 좋은 악스를 발랐는데 고양이가 올라가면 미끄러지니까 내려가다가 발톱을 세워요 이렇게 그래서 스월들이 많은데 반반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가 색감이 좀 안 좋지만 여기도 발라봐서 스월이 얼마나 다르지는지도 한번 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아까 찍었던 거 그대로 그냥 줘봐 이거 하나로만 해볼게요 고체 악스가 발림성이 좋다 안 좋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맨 시작 전부터 끝까지 쭉 발랐을 때 잘 발린다 하면 잘 발리는 겁니다 파이어블 상세페이지에서는 그냥 말할 것 없이 최대한 얇게 발라라고 하거든요 많이 바르면 작업성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어떤 고체 악스든지 간에 그런데 좀 이따가 해보긴 할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떡칠을 해도 잘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지금 이 어플리케이터에 왁스를 한 번만 붙이지 않았어? 아까 한 번, 처음에 한 번 아까 한 번 붙이고 지금 이 본넷 한 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 발림성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향이, 향이 좋지? 아 이거 발라놨잖아 여기서 향이 나 그러니까 바로 이쪽도 버핑을 해볼게요 버핑 느낌이 어떤지 한 번 보세요 야 이게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게 스치면 버핑입니다 스치면 버핑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에 스치면 버핑입니다 가장 적합한 상황인 거 같아 진짜 잘 나온다 아니, 아니 광 자체가 잠깐 촬영 끊고 있어서 멀리서 봤는데 진짜 아 이게 웬룩이지 확실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니스 액체형으로 된 코팅제들에서 나오는 저는 그 광과 이 고치학 스탯이 나오는 것과는 달라요 제 생각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파이어블 쇼크하우스가 일단 베이스가 카나우바 베이스예요 왜 카나우바 베이스예요? 근데 여지껏 나왔던 그리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액체형으로 나오는 것들 전부 다 SIO2 더하기 그리핀인데 이건 카나우바 더하기 그리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또 다른 거 같아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지? 왜 다른 데들은 못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이거 마지막 얘기 좀 하고 그래요 너무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다른 데로 또 작업을 하러 가보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 자국은 일단은 광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건 있어요 근데 뭐랄까 세차 좀 아시는 분들 한에서는 아 보이게 보인다 그래도 이게 좀 파괴 차가 깊나 봐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더라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차량에 수월이 좀 있다 근데 쇼크하우스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일단 글레이즈 작업이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쇼크하우스 하나로 가지고는 나 마음에 들어 하는 정도로 가려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치 그치 다른 데 내봅시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아까 한 번 찍어놓은 거 그대로 또 발라볼게요 야 여기까지 계속 나와 여기까지 된다고? 와 진짜 왁스 모자란 느낌도 안 난다 이게 100mg밖에 안 돼요 85g 85g 근데 이렇게 발려줄 정도면 한참 쓰겠다 한참 쓰겠네 몇 십대는 그냥 여유롭게 사용할 것 같아요 광도 차이를 한 번 더 보여 드릴게요 바로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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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했어 너무 이거 잘 되잖아 이거 손댓게 없어 손댓게 왜 좋다 좋다 하는 거야 출시된 지 좀 지나서 저희가 늦게 써봤는데 왜 좋다 좋다 하는 거야 이거 이유가 진짜 있었던 거야 이거 아 작업성에 대해서 되게 칭찬들을 많이 하시던데 진짜 칭찬할 만한 이유가 있네요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향이 성애자로서 성애자로서 성애자로서? 집에 실제로 향수가 저는 거의 한 15, 20개 정도가 있거든요 집에도 그만큼 향을 되게 좋아해요 응 고치학수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1번입니다 진짜 어 향은 진짜 좋아 옛날에 진짜 패러리 라이트볼로 그 향을 그리고 진동을 해요 실제로 발라두면 제 생각에는 여름에 잘못 바르면 벌레 달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 응 향을 보내줍니다 아 자꾸 코를 갖다 들게 되네 아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그때 파이브 대표님 만났을 때도 건강상 좋지 않다고 근데 자꾸 향을 너무 잘 만들어드리면서 이걸 맞지 말라 맞아 향을 많이 좀 진짜 향이 좋아요 근데 향을 좀 안 좋게 만드시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기 싫게 만들면 안 맞겠는데 좋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맞게 만드는 생각이 나네요 왁스의 양을 그냥 저희 새알람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많이 많이 발라보고 얇게 발라보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돌린 다음에 그때 버핑하면 배조사 말대로 한 바퀴 다 눌러보고 버핑할 때 어떨지 한 번도 작업을 해볼게요 권장시간이 15분이라 했으니까 제가 다 발라보면서 15분이야? 15분 아 그건 아니야 해야 돼? 어 칼투 15분 한테 다 바르고 나서 15분 지난 다음에 해보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할지 중급자분들은 어떻게 할지 최대한 그런 것도 좀 말씀해 드릴게요 귀한 것을 자 한번 좀 발라 세요 갑시다 들어가 자 저희가 지금 버핑은 아직 다 하진 않았는데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타월의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우선은 맨 처음에 욱성이가 들고 있던 이 플러쉬 타입의 버핑 타월들은 이렇게 털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 고체 왁스를 쓸 때 사용을 하는데 쇼카 왁스랑은 일단 어울리진 않았었어요 작업성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짝씩 걸리는 느낌이 있었다니까? 어 어 좀 걸리는 느낌이 있어 근데 제가 매번 그리핀 영상 촬영하면서 타월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건 이제 이런 타월이에요 일반 버핑 타월이나 막 타월이랑 다르게 털에 올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마지막 도장 공정 끝날 때쯤 사용하는 타월이 이 타월이거든요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 클린의 제로 피니쉬라는 타월인데 두 타월의 질을 봤을 때 확실히 밀착이 잘 되는 도장면을 사용하는 제로 피니쉬가 훨씬 버핑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파이어볼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쇼카 그래핀을 버핑했던 이 타월은 이제 쇼카 그래핀에만 쓰던가 아니면 버려라 라고 하신다고 세탁도 하지 말고 차라리 야 맞아 그렇게 써 있더라고 혹시나 안전 때문에 이제 안전을 많이 강조하면서 타월은 그렇게 사용을 권장해 주더라고요 타월에도 이 왁신들이 무너져 있을 테니까 전체 다 작업을 해놨고 버핑하는 장면 계속 보여드릴게요 바르면 바를수록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작업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발림성은 진짜 우와 우와 계속 하면서도 그냥 버핑도 좋고 그리고 발림성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제 생각에 지금 크루즈 촬영이 준준형 차량이잖아요 한 너번지 다섯 번 정도 찍었나? 사용량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진짜 거의 다 발립니다 발림성 진짜 좋았어 일반 고체 약스랑은 뭔가 확실히 특별함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칭찬하나? 근데 진짜라 이 정도는 이게 지금 느낀 점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발림도 좋고 버핑도 한바퀴 다 돌고서 내비 뒀는데도 잘 닦입니다 여분은 여기로 덧디요 얘도 뭐 이렇게만은 없다 아이가? 잠시 멀틀 참여 Lynk 날씨가 조금 tim 돌아가고 있나요 카메라? 네 바로 말할게요 슬립감이 이게 카나우바가 확실히 들어가서 그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카나우바가 들어가 되면 되게 슬립감이 엄청 미끄러지는 슬립감 나 고체 악스만의 그 특유 슬립감이 있거든요 응 근데 그렇게 이거는 막 야 역시 고치약스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한 10점 만점에 5점, 5점, 6점 이 정도? 그러니까 고치약스 기준에서는 좋은 수준에 들어가 있다라고는 아니에요 있으니까 있긴 있다라는 느낌의 정도? 그렇죠 카드도 준비했어요 카드도 한 번 아이고 잘 잡으셔야지 이거 물 묻으면 이거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젊은 사람이 말이야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그래요 아이 물 묻어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말이야 슬립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와 대단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슬립감이 그렇게 엄청 대단하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광도하고 작업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거기에 몰빵한 느낌이 나 광도에 되게 몰빵한 그런 느낌? 그리고 지속성이랑 방호성이랑 물 뿌려보는 것까지는 다양했지만 일단 슬립감은 확실히 조금 아쉽다는 거 슬립감은 있긴 있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된다 그러면 일단은 그리고 무지막지한 이 광을 일단 실내 세차장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야외 세차장으로 일단 이동을 했으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햇빛 밑에서 봐야 돼 이 메인룩은 자연광을 광도 영상을 저희가 먼저 잡아드린 다음에 야외 세차장 가서 물 뿌렸을 때 얼마나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효과왁스에 물을 맞아도 되는 시간은 작업 후 1시간 뒤에 물을 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딱히 뭐 며칠 동안 경화해라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했을 때 더 짙은 광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 번만 발라봤을 때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자 일단 이동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세차용품의 광도라면 그냥 이 안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배는 일단은 야외로 갖고 나가봐야겠어요 잔사도 한번 보고 좀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리에이지가 일어나는지도 한번 볼게요 리에이지라는 햇빛 받았을 때 열을 받아서 왁스가 살짝 녹아서 다시 잔사가 남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있는 정도인지도 볼게요 오늘 날씨가 거의 4월달 날씨입니다 대전이 20도에 해가 아주 사람이 비는 정도라 그... 아 그 정도? 한 번 더 열심히 If I lose my way Remind me not to wonder The touch of your hand Reminds me to breathe I know I'll be fine Reminds me to breathe Yeah, 광도영상 광고 보셨죠? 지져 야, 새끼야 무슨 말을 임마 너 대가리 박고 있어 야, 왜 싫어? 왜 이름이 쇼카인지 알겠고요 파이어볼의 쇼카 그래픽이잖아 왜 쇼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알겠고 진짜 광도영상 촬영 안에 내내 좀 눈부실 정도로 광도는 엄청납니다 어, 지금 해가 이쪽에 떠 있는데 이 해도 그렇고 빛이 바다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눈을 잘 못 뜨겠어, 지금 확실히 고취약성은 이마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개인적으로 도장면 상태가, 제 차가 오래돼서 지금 8년째거든요? 촬영하면서 광도영상을 타면서 뒤에서 보는데 저게 내가 지금 몇 년 탔지?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광도가 신차급 그 이상으로 나와요 괜히 쇼카가 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광도는 누가 봐도 마음에 들어할 정도입니다 광도도 괜찮고, 지금 저희가 광도영상을 찍는다고 장소를 이동하고 한 번 봤을 때도 잔사가 남은 것도 없고 헤이지가 남은 것도 없고 일단 버핑이 어렵지도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오늘 실내제차장에서 촬영을 하고 야외로 꺼내는 다음에 자연광으로 봤을 때는 보통 여기 안 닦였네 하는 부분들이 보통 있었거든요 근데 작업성이 워낙 쉽다고 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선은 뭐 방금 얘기했던 헤이지영상이나 잔사영상은 아예 없었습니다 물을 쏴보러 갈게요 이거 진짜 궁금해, 물이 이제 퍼포먼스가 진짜 누네 물까지만 완벽하면 이제 이거는 퍼포먼스까지는 미어 이제 촬영 추천이다라는 이제 붙어도 될 만한 아직까지는 다 좋았어요 물 슈팅이나 비딩 뭐 침수용일지 발시용일지 얼마나 잘 튕겨내는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차 넣어줘요 네 이게 사기지, 사기 와 미쳤다 휘팅도 엄청 좋아 지금 내려갔는데 물꼬리도 안 넘겨 이야, 이 정도라고 근데? 이야, 저쪽은 진짜 그냥 구슬이 꼬리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꼬리가 없어요 경화가 안 됐잖아요, 이게 그렇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되지가 않았지 이거 몇 번 더 레이어링 하면 진짜 아예 꼬리 없이 그냥 구슬 내려가는 느낌 날 것 같아 진짜 환공포증 제대로 유발될 것 같아 와 비딩 작은 것도 진짜 작네 줌 카메라로 비딩 작은 것도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작은 것도 진짜 작고 자, 이거는 사실 더 뭐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비딩이랑 슈팅은 그냥 여러분들 감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쁜 비딩 슈팅이랑 음악 들으시면서 잠깐 감상하시길 바래요 옆면하고 이런데 다 싸줘요 차한테! 사람에게 말고! 너는 비딩이 안 생기라? 고맙습니다 Well, I've been laying here all night long We both know it's easier said than done Letting our anger die with the setting sun Our heads are hard, but our hearts they're getting harder We need to let it go We need to let it go We need to let it go How you play the victim Your silence is beating me down We both guilty Of sleeping around 빌딩샷이 너무 이뻐서 물값만 5천원을 썼어요 6천원 썼어 6천원 아니 그리핀을 만들어달라 했더니 끝판왕을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물건이 나타났다 이야 진짜 이게 아직 경험 안된거라는게 되게 웃겨 그리고 레이어링 자체를 안했다는 것도 한 번 발랐다는게 말도 안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오지? 여기서 레이어링까지 하면 진짜 효과가 어떨까? 루미너스한테 정말 미안하고 이 말을 꺼를 때 정말 미안한데 루미너스 세라믹꽃의 학습보다 진짜 한숨 위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이몰콘쿠르랑 이거랑 선택하면 저는 이거 하겠어요 나같아도 이거 할 것 같아 슬립감 쪽에서는 솔직히 얘가 지는 건 맞는데 그 외 나머지는 가격대비 27만원 대 8만원 딱 비교하면 솔직히 얘가 뒤쳐질 정도도 아니거든요 작업성도 쉽지 향도 좋지 퍼포먼스 좋지 광도 좋지 슬립감 살짝 부족한 건 있지만 고추학스 발라놓고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그리핀 에디션 관리제든 뭐든 슬립감 있는 제품으로 관리해주면 그건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 잘 만들었어 진짜 슬립감 조금 부족한 거 말고는 나머지는 진짜 우아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만큼의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해외 제품 중에 아담스도 관련해서 여러 좋은 고추학스 라인업들이 많지만 친수형 성형들이 많잖아요 친수형을 쓸 거면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친수형 고체가 유명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 하면 이해는 되겠는데 발수형에서 특히 그래핀에서 국내 거에서라고 찾는다면 진짜 이거 먼저 써보십시오 추천 수준이 아니라 고추학스 입문도 좋고요 이거 먼저 써보시는 걸 저 진짜 추천드릴만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고추학스는 초보자분들부터 세차 변태분들까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추학스라고 생각해요 다소 맨 처음에 세차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8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정말 거부감이 크고 일단은 좀 벽이 커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좀 써봤다 고추학스 넘어가 보려면 이거 먼저 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마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뭐 더 말할 게 없어요 이거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와가지고 오늘 리뷰가 진짜 간만에 간만에 진짜 물건을 본 것 같은 느낌 진짜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계속 그냥 우와 우와 진짜 이거만 온 것 같아 세차용품 리뷰를 저희가 이제 뭐 많게는 수백 가지 정도가 이제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정도 됐어 이제 보다 오면은 제품의 특성들이 좀 보이는 게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다 어떻게 보면은 또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한데 격이 다릅니다 그 레벨들과는 하이엔드급이야 8만 원 치고 이 정도 성능이 하이엔드급 아 일단 뭐 감탄 그만하자 이제 오케이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볼에서 다 테스트했을 때 한 달 반 정도라고요 근데 환경이랑 차량 상태랑 기타 등등 다 뭐 여건이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한 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카 그래픽 확스가 이 광도가 이 왼룩에다가 되게 기름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검정 차이도 어울리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하얀 색깔 차 하얀 색깔 차나 아니면 다른 유색 차량에 사용을 해도 어느 차량에 사용을 해도 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진짜 어떤 차량에도 써도 됩니다 진짜 회색깔 있잖아요 쥐색 이런 건 진짜 자기만 아는 광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 발라봤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도 기름지게 쫙 이쁘게 색감을 올려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진짜 장담해요 진짜 모든 색상 차량에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기분 좋은 촬영을 했네요 감탄하면서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왜 파이어볼 대표님 파이어볼에서 혼자 팔았는지 좀 근데 이제 우리도 가지고 왔으니까 뭐 새알람 쇼핑몰에도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하여튼 그리핀 시장에 앞으로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특히 파이어볼에서 나오는 신제품들 이제는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게 됐어요 그리핀이 됐든 유리막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다양한 요품들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리뷰와 새차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살아있다 이거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오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오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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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